미얀마에 공부하러 왔던 스님이 하나 있어서 37살 먹은 젊은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센터에서 명상을 하고 거기 양곤 시내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불교대학이 되겠죠. 거기서 빨리어 공부를 남방불교의 모든 경전은 빨리어를 알아야 돼요. 빨리어를 모르면 경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어 공부를 하려고 시내에 있는 불교대학을 갔다가 끝나고 다시 센터로 돌아오려고 버스정류소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한눈을 팔고 다시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 앞에 사이드밀러 사이드밀러. 버스는 이렇게 툭 쳐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미얀마의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차도 하고 인도하고 별 구분도 없고 그런 위험한 기경이야. 그러니까 한눈 팔면은 큰일 났는데 이렇게 고개 들리고 있다가 앞으로 딱 돌리는 순간에 그 사이드밀어 툭 쳐나오는 놈이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 버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미타로 그냥 날아가가지고 그냥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이제 그 공부하러 갔던 한국인들이 전부 각 명상센터에 다 흩어져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센터로 다 연락이 가가지고 그날 이제 그 다비식 하는데 전부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난 뭐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머나먼 곳까지 와서 젊은 스님께서 공부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냥 뭐 또 할 일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장작 나무를 막 쌓아놓고 거기 시신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국화콘 한성의 씨로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이제 불질로 이제 그러는데 다비를 이제 막 하는데 거기 이제 같은 한국사람들이니까 안 됐잖아요. 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나 참 안 됐다 잘못했는지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깨달으려고 왔다가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구나 하면서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때 나는 그냥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무하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저 젊은 스님 죽었다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린데 도대체 누가 죽었단 말인가. 죽은 사람은 없는데. 어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어 그냥 이렇게 뭐 한치의 어떤 저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보여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상적으로 살아있던 사람이 죽으니까 감정적으로는 슬플 수 있어요. 그것이 또 가족이라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그 슬픈 감정이 더 크겠죠. 그 감정은 일어날 수 있는 거에요. 그거는. 그거는 현상세계의 메커니즘인 거에요. 깨달은 사람은 뭐 누가 가족이 죽어도 울지도 말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체가 하나의 틀리라고. 아니 슬프면은 우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지. 근데 깨달은 사람은 울면 안 되고 뭐 화도 내고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욕도 하면 안 되고 뭐. 그 그런 법을 누가 만들어 놨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또 그 어떤 개체성을 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 부활을 진짜로 모르면 그런 데서 자꾸 이렇게 헛발리지 않은 거에요. 깨달은 사람? 그럼 뭐에요? 개체가 깨달았다는 거에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그 실체는 없어요. 그러면 해군은 뭐에요? 깨달았다고 지금 여기 앉아서 잘난 체하고 있는데 해군은 뭐에요?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있는 이 해군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배역을 맡은 캐릭터에요. 캐릭터. 캐릭터.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깨달은 사람이라는 그 연극 속의 캐릭터. 깨달은 사람이라는 배역을 하다가 가버린 사라진 허상이고 석가모니는 허상이고 석가모니는 허상이에요. 그 석가모니를 연기했던 그 배우. 그게 절대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해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배우는 누구에요? 절대에요. 그 역할자가 절대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식되어지는 현상체로서의 이 해군은 허상이에요. 연극 속의 등장인물. 캐릭터에요. 이건.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은 사람을 보면 저분은 깨달은 분이야. 석가모니 보면서 석가모니는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어딘가 계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세계에 드러난 것은 다 허상이에요. 허상. 이거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게 한 그 주체 있죠? 그게 절대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현상세계에서는 깨달음이 드러나면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현상세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직 현상세계 속에서 구도자로서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각자 각자 캐릭터의 모습은 구도자의 모습이죠?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한 구도자야.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정 중에는 구도자의 과정에 있지만 이 캐릭터가 본래 참나는 뭐라고요? 절대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도 참나는 절대 아닙니까? 그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 깨달았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99%가 전부 내가 깨달았다. 완전한 깨달음은 본래 무와 본래 절대라고 했죠? 그것만이 깨달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거 속는 거예요. 그럼 본래 무아라는 것이 깨달음이니까 내가 깨달았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세상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주 국소수지만 그 국소수 중에서도 이 본래 무와 본래 절대를 추구하는 순수 구도자는 이건 정말 극소수예요. 이거 메리트가 없잖아요. 일단 메리트가.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깨달으면 여러분 자신이 아주 성스러운 그런 부처가 됩니다. 하고 싶죠. 되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나라는 게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똑같은 절대입니다. 하고 싶어요? 깨달아서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게 순수준이에요.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차별 없이 본래의 절대다. 이게 순수준이라고 볼게요. 깨달으면 성스러운 존재 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고 또 뭐 유뇌에서 빽빽이 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입체의 차별이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의 의식이 차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어떻게 진리가 차별을 합니까? 현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못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현상이라고 하는 이 상대 세계에서의 차별일 뿐이지 진리인 절대가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나도 절대 못나도 절대 선해도 절대 악해도 절대 그냥 모든 것은 통째로 그냥 절대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하나 하나의 주체적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통째로 절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래와 본래 절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해야 돼요. 이만큼이라도 개체적 자아가 바라는 것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 자기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았다고 해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본래 똑같은데 일체가 그냥 그대로 다 절대인데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다 절대인데 다만 현상적으로 깨달아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 모른다고 해서 절대가 절대가 아니게 됩니까?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깨달은 스승들이 그 사실을 알으라고 니가 본래 절대 알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니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성스러운 존재의 부처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뭘 만들어요. 본래 절대니까. 담짝 담짝 본래 뭐 안 이듬 에 덕 이 어 이 틈 이듬 아 뭐 소 이 이런 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